자 여기서 이제 구셰 종류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런거 봐 그 다음에 이런 나이프 그죠 뭐 이런 붓도 있고 그래 뭐 이런 아주 작은 붓들도 섬세한 붓들도 있어요 우리 붓이 아주 따라서 용땅붓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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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